여러분 지금 하루하루 정말 문재인이 대통령에서 내려오는 날만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 반도 안 왔습니다. 오는 9일이 바로 문재인 임기의 절반이 지나는 임기의 반환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재인 임기의 반환점을 맞이하여 지난 취임사에서 문재인이가 짓거렸던 말들, 과연 그 약속들을 얼마나 지켰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들을 과연 얼마나 지켰는지 조사해봤습니다. 문재인 취임사의 상징 문구가 있죠.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전혀 기회는 평등하지도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도 않았고 결과 역시 정의롭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가입니다. 이외에도 문재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문재인이 광화문에 나오면 아마도 생명을 부지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주요 사안은 언론에 브리핑을 하겠다. 퇴근기 시민과 만나겠다며 소통을 중시하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대부분 지키지 않은 건 물론이고 심지어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조차 없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우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던 약속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또한 주요 사안에 대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퇴근길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소통을 강조하고 내세웠지만 정작 소통해야 할 시기에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와 관련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많은 괴로움에 직면해 있는 이 상황에서도 문재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이가 이야기하는 소통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화가 아닌 혼잣말만 하는 독백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통합에 대한 공약도 공연불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지여부 상관없이 훌륭한 인재를 삼고처리하겠다. 야당과 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 지역계층 세대갈등 해소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말하고 있는 인재,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조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참사를 일으키고 야당과의 대화하고 있습니까? 야당과의 대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집권 이후 지역 간 갈등, 계층 간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역시 정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문재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과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분리해서 보고 있는 매우 잘못된 시각 역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인사참사, 우리 모두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당과의 관계 역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평론가 최영일 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의 인사는 탕평과는 거리가 멀다며 조국 임명 강행이 그중에 최악의 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명지대학교 정치회교학과 신유교수 역시 문재인은 전체 국민이 아닌 자신의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취임사에서 문재인의 연설문을 역대 최고라고 찬사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조차 문재인의 시각에는 그리고 문재인의 발언에는 민주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지 않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즉 독재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무엇보다 일자리를 챙기겠다며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 일자리 상황판 어디에 있습니까?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용의 참사가 발생했고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단기 사회복지형 일자리 양산을 제외하면 정말 말 그대로 최악의 고용 참사를 초래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후원장담까지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북한? 올해 들어서만 12번에 달하는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실험을 했으며 ICBM과 SLBM 등의 위력 수의 등도 일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을 지칭해서는 삶은 소대가리라는 매우 모욕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보협력관계 어떻습니까? 일본과의 관계 정말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자유민주체제의 안보 진영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초래했습니다. 심지어 한일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지요. 지소미아 일방파기선언 등의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이 과연 우리의 동맹이 맞느냐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미국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기관을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며 권력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공수처 설치 등 사법부 장악을 기도하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교수는 권력기관을 독립시키겠다면 자신의 측근인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을 격려하고 응원해야 하는데 지금 문재인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지적하며 보는 사람을 정말 당혹스럽게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살아있는 최고 권력이자 자신의 권력인 청와대 권력 견제는 제외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취임 후 3년 가까이 대통령과 그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해야 될 특별감찰관을 공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어떤 업무를 하느냐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에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비유행위를 감찰하는 사실상 유일한 청와대 감찰시스템입니다. 지금 그래서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업무가 민정수석실이 맡고 있고 지금 조국은 그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버닝성 사건의 윤규근 말 그대로 경찰청장보다 힘이 세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리였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렸던 이 윤규근 역시 민정수석실 소속이었습니다. 즉 지금 대통령과 친인척에 대한 정보를 민정수석실이 모두 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조국 사건에 대한 수사를 회방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혹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여서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소통, 통합, 일자리, 안보, 개혁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문재인의 임기 절반 우리 국민들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절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결과적으로 정의롭지도 않았다는 문재인 정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기 위해서 바로 임기 반환점인 내일 9일 광화문광장으로 모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 박완석 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재인의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할지 그런 생각도 되긴 한데요. 저희는 또 보도를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요. 이 정권 들어서 지금 이제 이런 말도 나옵니다. 문재인이 하는 말은 반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100%입니다. 지금 박완석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만 보면은 모든 게 다 거꾸로 됐어요. 그가 하겠다고 했던 모든 거는 다 정반대의 결과로 나왔지 않습니까?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더니 경제를 망치고 있고 안보를 키우겠다고 했더니 이제 북한한테 상납을 하려고 하고 외교를 잘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하다부터 일본한테도 이제 거의 왕따를 당한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합심해가지고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저렇게 정반대 행동을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우파와 같은 사람들이 쟤들 쪼개져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기니까 라는 마음 때문에 이제는 막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쳐야 된다라는 것이 더더욱 지금 중요하게 부각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 여러분들 광화문에 많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을 좀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나고요? 그냥 서울대 캠퍼스에 있는 자기네 커뮤니티끼리 한 거긴 한데 박완석 부장이 보도한 내용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죠. 서울대 학교가 존경하는 대통령 해가지고 스누라이프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 서울대 학생 내지는 서울대 학교 졸업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인데요.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독특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누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대 생들끼리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동안 좌파가 많았잖아요. 특히 대학생들은.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요. 문재인이 사실상 꼴찌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규와 융보선보다는 조금 더 얻었어요. 아홉표 얻었거든요. 사실상 꼴찌고. 1위는 이명박 대통령, 2위가 박정희 대통령. 2위에 대해서 좀 나왔나요? 2위는, 이거는 그냥 설문이기 때문에 안 남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평가가 된 대통령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경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좌파들은 이런 얘기하잖아요. 노무현 때가 성장률이 더 높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경제가 좋았을 때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경제가 폭망하는 상황. 영국 같은 데다 마이너스 성장하던 때거든요. 그럴 때 플러스 성장을 이끌었던 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높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판단하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이 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최초의 문민대통령이기 때문에 서울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민주화의 첫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김대중 노무현이야. 언제나 저 정도는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76표. 심지어 전두환 대통령도 23표. 노태우 대통령 11표 이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9표다.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이랬지 않습니까. 참 이거 보니까 완전 꼴찌고요. 전두환 대통령보다도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은 전두환 대통령보다 무려 3배 차이 가까이 2배 이상. 최교하와 윤보선 대통령보다 표를 많이 얻었다는 거에서 위안을 삼아야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서 몇 명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11표밖에 안 나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판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평가가 안 좋았어요. 지금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어느 정도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인물입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는 모두가 다 안타까워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실 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아직 그것이 평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결국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마땅히 평가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 속일 수도 있는 건가요? 속일 수는 없어요. 이거에 인증 절차를 밟고 가입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생들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거. 역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런 서울대생들의 시대정치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경제에 대해서 더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젊은이들 일자리도 없고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서울대생이면 미래가 좀 고장된 그런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 학생들마저도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드높다. 이 아홉표 찍은 사람들은 아마 친구가 없을 거예요. 서울대 안에서도. 핸드폰에서 손이 미끄러졌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두 사람이고. 나머지 일곱 사람은 친구가 없어. 혼자도 아니고.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 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 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기다려 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